나 혼자 산다 방성훈? 아 그 수영하시고 닮았다고요? 그분 성이 방.. 방.. 방성훈.. 아 성훈.. 아 맞는 거 맞죠? 제가 나 혼자 산다 엄청 잘 드시지 않나요? 진짜 완전..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너무 잘 드셔가지고 Come to Australia, please Okay We wanna go Yeah I will go 잘 봤지? 잘 맞네 라면 라면을 추천해 주셨어요 저희가 사실 라면을 좀 많이 먹었어요 혹시 다른 메뉴를... 아까 3명인가 4명이서 8개 끓여 먹었어요 너 TMI 아니에요? 어때요? 맛있게 먹었어요 오늘? 맛있게 먹었어요 비오니까 칼국수 비오리가 칼국수 칼국수 아! 왜? 마사지 해주는 거야 마사지 아파 죽었어 내가 내려갈테니까 네가 마사지 좀 해줘 그래 Come to New Zealand 왜왜왜왜왜왜 마사지 하라고 꼬집지 말고 아아 조금만 살살해줘 태풍에 있는 돼지갈비를 할 때 돼지갈비는 어제 먹었습니다 무슨 그... 무슨 조합이지? 왜 태풍에 돼지갈비 인거야? 뭔가 그분만의 생각이 있으신데 하유가이스 타이얼드? 피곤하네 아 살짝 아 살짝 문재인 하여튼 이 영상은 너무 잘 보인다 여러분들 화장한 모습을 너무 자주 보여요 쌩얼이 자신이 없 어떤 건 아닌데 쾅해 보여요 다크스쿨이 좀 보인다거나 피곤해 보이는 느낌이 확실히 에이팬들이 염색해서 머리 가리고 있는 거라고 아, 저 갈색입니다. 똑같습니다. 바로 벗어버린 그런 스포타이 아 여러분 너무 의심이 많으시네요 브라운 헤어 저희는 진짜로 가리고 있는 거라면 옐로우 그냥 쓰고 계시지 블랙 ALWAYS YELLOW 현재 궁금해 이게 SAME HEAL 그냥 지금 헤매가 안 돼 있을 뿐이지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동시에 안녕이라고 말해달래요 Say hello 안녕이라고 내게 말하지마 Hello It's me Thank you 저 정말 기대했습니다 Hello from the other side Hello from the other side 여러분 저희가 어떤 컬러로 염색을 하면 좋겠어요 멤버별로 어떤 컬러를 원하시나요? 저는 아 원하냐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컬러를 말씀해주세요 형 어떤 헤어 컬러를 원하냐고 영어로 말하네 What do you want to 헤어 컬러? What hair color do you guys want? 원하는 블랙 헤어로 말하네 오 블랙 블랙 언젠간 하겠죠 세윤이 블랙 헤어로 준 블루 세윤이 할 때 브라운이나 블랙을 말하는 분이 블랙 여기 있는데 저 블루요? 찬 블루 해요? 뿌리에 살짝 있는데 핑크 준희 동훈이 빨간색 저 빨간색 또 해요? 동훈이는 아니 뭐 긴 머리로 빨간색은 안 해봤으니까 매트 브라운 긴 머리로 빨간색 한번 해보고 싶긴 하네 준희 핑크에요 동훈 오빠 보라색 어게인? 보라색 콜린테인 핑크가 되게 많네 파크 블루 핑크 메온열로 메온열로는 뭐야? 메온 아 준희 메온열로 스파이시 메온열로 메온열로 스파이시 메온열로 머스타드 있고 고춧가루 들어가 있는 건 줄 알았어요 퍼플 핑크 동훈헤얼 퍼플 저 빨간색이야 나 빨간색 한번도 안 썼나? 준 오렌지 아닌데 저 오렌지 안 돼 상극입니다 오렌지 준이랑 저는 오렌지 하면 안 돼요 저 오렌지 컬러 있잖아요 저 옛날에 저 옛날에 택면할 때 오렌지 했다가 바로 하루 만에 바로 빨간색으로 오렌지 나루토 변신술 거의 나루토였습니다 그레이 찬 블론드 찬 블롤은 안 될 것 같아요 위드 그린 조커인데 조커 랑그 아름다운 차는 när 골든 죄송합니다 thế 가chnitt 그 버스킹영상을 보시면 제가 사과드릴게요 창님이 염색 말고 덮찬 지금 터프는거 아닌가요? 찬이 머리 감고 싶어요 그래 찬이 머리 올백하면 이쁠거 같아 단체로 초록색에도 재밌겠다 다음 컨셉이 있겠네요 자아미만 있겠네요 잔디컷인가요? 레인보우 머리 레인보우는 누가 소화할 수 있을까? 병관이? 병관이 아니면 마오? 도훈이형 레인보우 머리하면 블루 세영 병관 레드 무지개 그레이 동동 병관 그레이 저 그레이는 핑크 노노노 제 말 잘 어울리는 돈으로 알아서 해줘 대머리 찬 누구야? 대머리 찬 스킨헤드 노 머리가 반반 어때요? 반반 괜찮죠? 레인보우 찬 동훈이 똥머리 해줘 똥머리 그리고 소연 붙인 다음에 지훈아 맥 맥 바비오 올볼트 전부 다 내 머리 알았는데요 저희 안대편인데 재밌는 머리 아웃 퍼플 세현아 말해줘 옹브레 헤어가 뭐지? 옹브레? 아하튼 뭐 여러분이 추천해준 색 중에서 하나만 하나 골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잠깐만 나 지금 다리가 절단된 것 같은데 비 케이 그레이 병관 실버 플리즈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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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렇게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 하니까 느낌이 어때요? 아 신기해요 신인 때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그 선인장 때 느낌 기억 나졌네요? 네 아 그 시일 때 진짜 긴장해가지고 그때 맨날 차에서 맞아요 퇴근길 라이브 하고 막 그 돼지도 않는 애교부리면서 까꿍 이런거 하고 왜 돼진다네 아니 내가 내가 한 번 얼마 전에 까꿍 라이브를 찾아본 적이 있어요 근데 보고 굉장히 저괴감에 한 번 빠진 적이 있거든요 저도 그때는 그렇게 하는게 맞아요 저도 솔직히 저도 솔직히 유튜브 이제 컨텐츠가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안 보는게 까꿍 라이브예요 나 그걸 안 봐 이게 멤버별로 각각 시작하는 것도 있고 동훈이 형이 주로 시작하긴 했는데 못 보겠더라고요 이게 왜 이러는 거야 지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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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그러면 잠시만 지났어 지났어 여기 지금 와 쓰러졌어 쓰러졌어 아우 아우 하지마 진짜 하지마 이거 칼일 수도 있어 이거 사왔어 자 아우 웃겨 아우 저희 이제 전영 여러분 오랜만에 이렇게 인스타 라이브 하니까 뭔가 좀 느낌이 새롭네요 이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자주 자주 좀 틈 날 때마다 번갈아 가면서 잘 찾아올 테니까 인스타 라 인스타도 항상 그 알림 켜놓는 거 잊지 마시고요 알겠죠? 아 그래서 인스타도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어떻게 에이스는 돌아올지 모르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저희는 이제 이제 끊은 거예요? 네 이제 밥 먹으러 가야 돼가지고 저희 얼마나 됐어요 지금? 아 그래서 한 10분 했나? 시간이 됐어요 근데 20분? 20분 밥 먹으러 저희는 가보겠습니다 에이스는 밥 안 주면은 예민해지거든요 Thank you for you in the live 네 여러분 저희 빨리 또 찾아올게요 네 또 Can't take my eyes off of you 또 올게요 인사해요 아 네 병간이 귀여워 귀여워요 저희는 그러면 인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안녕 여러분 태풍 조심 Everybody I love you 인사 좀 해 오늘 특별하게 한번 해보실래요? 아니 너무해 맞춤형이 한번 해주세요 인사합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셋 To be a girl ace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KISS LIVE Thank you guys Bye bye Have a good day